HLB가 이틀 연속 양복 마감했습니다. 오전장부터 차트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시가총액은 다시 5조원을 돌파했고 코스닥 상위 종목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강세장이었습니다. 미래해수증권이 8만주 매도, 7만주 매수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만주 순매도입니다. 특이하게도 매수 상위에서는 키움증권을 제치고 1등이네요. 기간 7만주 순매수, 외국인 2만주 순매수했습니다. 간만에 기관은 매수 전환했는데 세게 들어왔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소폭 증가하여 그래프 상에서도 고개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큰손은 오늘도 변동 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차트를 자세히 보니 8월 8일자에 누군가 미세하게 지분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 16일부터 더 AI 코리아 2022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셀바스 AI가 음성인식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음성인식으로 입력하면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보다 3배 빠르다고 합니다. 휴대폰 키패드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10배 빠르다고 합니다. 음성인식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죠. 만족할 만큼의 정확도만 받쳐준다면 더 빠르고 편한데 안 쓸 이유가 있나요? 다음달은 9월 1일부터 박셀바이오의 발표, 9월 9일부터 HLB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이 서야 모델을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성능 지표는 에코러스입니다. 사실 모델의 성능 지표는 다양합니다. 센서티비리와 스페서피스리도 성능 지표로 일종의 에코러시와 비슷합니다. 이전에 공부한 에코러시는 전체 중에 TP 플러스 TN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지표였죠. 센서티비리와 스페서피스리는 TP와 TN을 각각 나눠먹은 성능 지표입니다. 센서티비리는 TP를 측정하고 스페서피스리는 TN을 측정합니다. 테이블의 세로축은 실제값이고 가로축은 예측값입니다. 센서티비리는 실제 디스오더 중에 예측도 파스리브한 경우를 측정합니다. 반면에 스페서피스리는 스페서피스리는 노 디스오더 중에 예측도 네거리브한 경우를 측정합니다. 폴스 파스리브와 폴스 네거리브 개념 자체가 원체 헷갈리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파생되는 센서티비리와 스페서피스리도 헷갈립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반복 학습해서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려면 자주 보면 됩니다.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게 되고 외우면 이해가 된 것입니다. 다만 단어의 글자를 외우면 안되고 용어의 개념을 외워야 하죠. 미세하지만 다르죠. 개념을 암기했을 때 우리는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능 지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제 모델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인 파라셀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아무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란 없을 것이다. 상상은 신념을 통해 활기를 띄게 되고 비로소 완성된다. 하지만 의심이 그 완성을 방해한다. 신념은 상상을 강화시킨다. 왜냐하면 신념이 의지를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주가 예측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벽에 부딪힐 때면 순간적으로 좌절하고 이 방법은 안 되는 건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델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불쑥 찾아오는 의심들이 그 완성을 방해하죠.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유튜브도 코딩도 결국 멘탈 싸움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을 때인데 그 어려운 시간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현재 좌절감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정진해 나가서 장애물을 거뜬히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